생각, 믿음, 말, 구원 생각과 믿음과 말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들으시면 끝에 가서 알게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증화해졌던 차에 아멘 혈류증은 여자가 하열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니까 건강이 엉망이죠 이 여자가 12년을 아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약해졌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의사가 못 고치니까 여기가 보고 여기가 보고 시키는 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다 썼다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돈만 쓴 게 아니라 집도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판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다 팔았다 그 뜻이에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혈류증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혈류증은 격리시켜요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듯이 격리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지예요 남이 음식을 던져줘야 받아 먹는 거예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한 여자 몸도 망가지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썼겠죠 밥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장님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면 살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적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혈류증 여인의 가족이 보냈는지 다른 가족이 보냈을 때에 옆에 사람에게서 그걸 보고 같이 알게 됐는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됐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소문 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 소문을 내고 이 사람이 듣게 됐어요 물이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왔어요 앞으로 오면 걸리니까 격리된 사람이 앞으로 오면 안 되죠 어? 혈류증 환자인데 어딜 껴? 그러면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왜?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 제가 혈류증 환자거든요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격리하듯이 격리되어 있는데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 와서 말은 못하고 옷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대요 생각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 문둥병자도 고치신다며 귀신이 떠나가고 떡덩어리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기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며 열두 바구니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식은 죽이잖아 식은 죽 먹기잖아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낫겠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바르게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나서 가서 예수님 옷을 뒤에서 딱 잡았더니 혈류의 근원이 말랐대요 맨날 하열이 있어가지고 피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니까 본인이 알죠 느낌에 아는데 딱 만지는 순간에 더 이상 피가 안 나는 거예요 혈류가 딱 근원이 마르니까 병 났네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 여인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른 생각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23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니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알아야 돼요 얼굴이 내가 아니고 몸매가 내가 아니고 내가 먹는 게 내가 아니고 어느 집에 사느냐가 내가 아니고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아멘 암만 잘 살아도 거지 같은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거지지 생각이 나라고 말해요 생각이 생각이 나요 생각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잘 입어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잘 지키면 살게 되고 마음이 망가지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은 같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자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살 거야 생각을 바꾸었더니 병고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고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속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이야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애워싼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능력이 갈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네 누가 내 옷에 손 만졌냐 누가 손 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애워싸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옆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건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방에 만지는데 누가 댔냐고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차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걸 찾는 거고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실 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왜 두려워 떨어요? 혈루증 환자는 사람에게 나오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돌맞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격리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렸으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환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치유받는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사실대로 다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딸은 생각만 했어요 생각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 생각이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네 생각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놀랍게 구원을 받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사건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오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막 그렇게 하실 때에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좀 아무도 모르게 거기 좀 쉬시려고 그랬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왜 소문을 자꾸 내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근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자는 애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사나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술 마시는 귀신 마약 귀신 도박 귀신 뭐 뭐 뭐 음란한 귀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면 씻지를 않아요 머리도 그냥 수세미가 돼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더럽고 막 손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냄새 나고 정말 그 더럽고 그리고 쓰레기 옆에서 그냥 자고 이 엄마가 어린 애가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애가 더러운 거를 몰라 그냥 더러운 데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소문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 참 놀랍죠 예수님이 좀 이렇게 조용히 계시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오니까 또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대요 이 말은 절했다 그 말이에요 절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헬라인인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복잡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가나한 족속이래요 가나한 족속인데 수로보닉의 족속인데 헬라인이에요 이거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가나한이거든요 여기가 가나한이고 이거 지중해고 여기 이제 가나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이게 녹색 땅이 가나한이에요 녹색이 가나한인데 가나한의 일곱 족속을 무찌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히비 족속, 기스가루 족속, 가나한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아버니 족속 이 족속을 여부수 족속 이렇게 이제 쫓으라고 일곱 족속을 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나한이고 이 위에가 시리아에요 시리아 여기 시리아를 갖다가 지금 성경에 수로라고 그러고 피니키아를 여기를 수로보닉에 수로보닉에는 여기에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가나한 족속이에요 가나한 족속인데 시리아로 갔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지 아니면 종으로 끌려갔는지 시리아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가나한 사람인데 시리아로 갔어요 여기서 시리아에 살다가 페니키아로 가서 페니키아 시민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한 사람인데 시리아 수로보닉에 족속이에요 수로보닉에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시민권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이 중국과 살아요 조선족이에요 중국서 살다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시민권 받았어요 일본 시민권 받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 당시 그리스 시민권은 제일 강한 나라는 로마니까 1등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스 시민권은 그래도 몇 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수로보닉에 족속인데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 시민권이나 호주 시민권을 받은 것 이해가 되십니까? 불키시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복잡하게 사는 여자야 종으로 팔려갔어도 운명이 기구한 거고 한번 장사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가나한 사람이 시리아까지 가서 시민권 따고 다시 또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번익에 그쪽에서 그 페니키아에서 거기서 또 땄어도 대단한 건데 그리스 시민권까지 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애가 망가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곳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귀신 들리면 엄마는 자기 정신이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지 애가 더러운 귀신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여자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과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당연히 이방인이고 이방인도 시민권이 4개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출신인데 시리아 시민권이 있고 베네치아 시민권이 있고 그리스 시민권이 있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 이방인인데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는다 전 그렇잖아요 자녀가 조금 먹고 나눠줘야지요 자녀만 배불리게 먹습니까 그럼 안되잖아요 조금 먹고 나눠줘야지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의 밥이에요 밥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떤 분이 또 이 역을 그렇게 생각해 아 목사님 개가 애완동물이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가 집으로 들어온 게 100년이 안 돼요 개는 원래 집 밖에서 살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게 얼마 전 얘기예요 원래 개 위치로 밖으로 내놓는 게 정상이에요 개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건 뭐 할 수 없지 아파트니까 어떡하겠어요 들어왔는데 개들에게 던진다는 거야 아니 그냥 안 고치시면 말지 개들에게 던지는 건 뭐야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 여자를 개치고 파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던지는 거 그것도 마땅치 않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이 여자가 아니 안 고치려면 말지 무슨 개는 무슨 개야 진짜 무슨 이런 소리가 어딨어 진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아까 혈루증 여인은요 부탁도 안 했어요 와서 옷만 잡았는데 고침받은 거야 그냥 부탁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절까지 해가면서 그냥 아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냥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 문제냐 그래 너 참 착하다 딸을 위해서 나왔구나 그래 그래 그러시면 딱 딱 예수님 딱 스타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서 시험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애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 좀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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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 말 안 해도 뒤에서 옷만 잡아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좋은 분이면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도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주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 여자가 그걸 믿고 나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애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오늘 말씀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옷만 만져도 고침 받을 거야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생각이 믿음이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알렐루야 아멘 그리고 수로본에게 여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 난 이해가 잘 안 돼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나 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의 말씀은 무조건 오라 나는 무조건 오라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른 생각하시기를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믿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믿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낫게 됐어요 정말 혈루증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에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장례가 없고 거지예요 완전 거지로 몸은 아픈 상태에서 병든 거지예요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생각을 바꿨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수로 보내기의 여인도 비참한 여인이에요 여기서 못 살고 절로 갔다가 저기서 못 살고 또 절로 갔다가 또 잘 살아보려고 그리스 시민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애가 미친 거예요 애가 귀신 들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딸이 지정신이 아닌데 엄마는 자기 정신이겠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정말 비참한 사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무조건 믿은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에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고 생각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으면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 고린도 5사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여인처럼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옳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 때문에 구원 받는 거야 말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왜 믿어 예수가 누구야 나 안 믿어 너나 믿어 그렇게 말하면 네 말 때문에 정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말 때문에 정죄 받고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정말 믿으면 말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생각 안에는 내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믿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난 끝난 거야 몸도 망가졌지 돈도 다 썼지 그리고 가정도 없이 나는 사회생활도 못하지 나 같은 인간이 삶은 뭐해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뭐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망가졌으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야 예수님 만나 병 고쳤어? 예수님 만나 그 삶이 바뀌었어? 나도 그럼 만나봐야지 나도 만나봐야지 믿음의 생각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수로본에게 여인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섭섭해요 이해가 좀 안 돼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걔가 뭐예요 걔가 무슨 자녀 자녀는 배 터지게 먹어 그런 게 어딨어 좀 나눠 먹어야지 내가 많이 달래요 그냥 애 좀 고쳐 달래는데 너무 하시네 진짜 너무해 나를 깔봐요 그렇게 나 이방인이라고 아이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진짜 아이 퇴 아이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네 나라 국적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갖건 여자예요 뭐 무서운 게 뭐 있겠어 얼마나 열받아 근데 다 같이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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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노멘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성경은 다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이거 11조는 뭐야 이거는 뭐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 항상 감정 무슨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다 제끼고 그냥 내 것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다 받으면 수로본익의 여인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면 수로본익의 여인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인생 바닥을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때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믿음을 갖게 되고 아멘 병고침을 갖게 되고 아멘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생각을 하면 놀랍게 은혜를 받고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면 놀랍게 은혜를 받게 되고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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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한글자막 by 한효주